자, 메가스튜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국어 엄선경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해 동안 공부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통해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커리큘럼 소개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써놓기를요. 수능국어 엄선경 선생님의 무비국어 커리큘럼이라고 해놨어요. 무비국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자로 들어가서 비교할 수 없는 독보조이고 뛰어난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영화 같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설명을 해 줄 때 선생님이 지금 말 빠르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내용만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 예시 풍부하게 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 선생님이 비교할 수 없는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이고 뛰어난 강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영화 같은이라고 얘기가 들어갔는데요.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선생님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까 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텐데요. 일단 학년에 불구하고 학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처음에 일단 막막함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막막함이 드는 건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공부하라는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건지 얼마나 하라는 건지 그러면 내가 국어만 공부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영어, 수학 다 지금 부족하고 뭐 과목마다 잘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조금씩 목표들이 좀 생겼겠죠? 어느 대학 이상은 가야겠어. 어느 대학까지는 내가 꼭 가고 말 거야. 몇 등급은 나와야겠어. 나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야. 자, 그런 큰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국어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1교시가 국어인데 그걸 망치면 그걸 망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와, 국어를 망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한 해를 더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겁도 나고 할 건 너무 많아 보이고 서점 가서 봤더니 책은 너무 많고 강의는 또 왜 이렇게 많고 우와, 그래서 모르겠다 싶어서 선배나 후배나 후배한테 물어볼 게 없겠고 선배나 아니면 동기들한테 물어봤더니 공부에 대한 방법들이 얼마나 정말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비국어 The Beginning에 해당하는 강의가 들어갑니다. 개념 종합편이라고 해놨고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을 다 알아듣는데요. 알아요, 알아요. 선생님 말은 알아듣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어의 목적이요. 여러분들이 국어국문학과에 가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80분 동안에 그것도 수능 1교시 머리 엄청 안 돌아가는 바로 그 시간에 정보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아주 고약스러운 그 문제를 잘 풀어내서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때 말은 시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용어들, 약속된 말들, 표현들, 개념들 그걸 알아들어야 어디서 이걸 찾아?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고 가서 찾을 수 있는 거지 다 읽고 이게 뭐야? 하고 있으면 벌써 시간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능 시험에서 되게 커요. 그 1분 1초가 정말 엄청난 결과는 나중에 다가오거든요.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그 결과를 잘 지나가서 선생님 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왕이면 선생님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문제를 너무나도 많이 풀어왔든지 아니면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든지 국어 공부를 이제 시작하든지 망해서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보고 웅 하고선 들어왔든지 꼭 필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학.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수능 1교시에서는 화장문 그리고 독서, 문학을 시험을 봅니다. 45문제. 글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택지로 다 5개씩 있지. 보기도 있지. 지문도 있지. 거기서 사용하는 문제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문의 유형이라든가 문제의 유형이라는 거 알아야지. 여기서 변화가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 틀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개념들. 화작의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음 아니야. 그렇게 아니하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화작에서 20분, 30분 써버리니까 뒤에 독서도 못 보고 문학도 못 보고 다 날려먹고 이게 웬일이야. 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역대 최악의 점수를 받았어요. 선생님이라고 수능날 말하게 되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 이후는 너도 나도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화법 장번도 공부해야죠. 문법. 이제는 중요성을 다 알고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 과식,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문법 공부 꼭 해야 돼요. 꼭 필요한 기본 개념들 우리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화장문이나 문학보다는 아니야. 상대적으로 문학보다는 독서에 필요한 개념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독서는 문제풀이 방법이 있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문제를 볼 때 선택지라든가 보기라든가 아니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지문이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를 알고 있어야 제한된 시간이에요. 지문이 3개가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30분. 그치? 그거보다 조금 더 드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는 화장문이나 문학도 시간을 줄일 수가 없는 그런 난이도가 출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도 문제풀이 방법을 충실히 익히고 그리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 알려줄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는 더 말해 뭐합니까? 나와 있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제가 읽으면 되죠. 선생님 강의를 문학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는 놈들이 매일 하는 말이 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읽어봐. 읽어봐. 읽었어? 글자를 읽었어? 무슨 뜻이니? 모르잖아요. 선생님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읽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전혀 이런 말인지 몰랐는데요. 그런데 그 이런 말인지 몰랐는데요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희곡이 됐든 시나리오가 됐든 고전이 됐든 현대가 됐든지 간에 이 작품들이 우리 시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했잖아요. 국문과 학생을 국어 국문학과 학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전공으로 깊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 내에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반복되는 개념어들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말들 선택지에 나오는 말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둬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질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전공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라고 나온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Movie for the beginning 개념 종합편 어쩌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 강의는 진짜 필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제 혼자 공부할 때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방향을 잡았고 문제풀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렵다는 기출문제 정리하라는 방법까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Movie for the beginning이 될 겁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출제 이용과 기념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엄쌤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문학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엄쌤의 문학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우문, 현대산문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019년도 버전의 문학의 엄쌤의 문학 노트에서 문학 종합편이 있어요. 거의 120편 정도의 작품이 꽉 차 있는데 이것과 연결이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겹치지 않는 범준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작품을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갈 수 있게 그래서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우문, 현대산문 길지 않게 딱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엮어놨어요. 그래서 엄쌤의 문학 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먼저 골라서 들으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전체 다 듣겠다고 한다면 자기 계획에 맞추어서 고전시가 먼저 그 다음 고전산문, 현대우문, 현대산문 편으로 나눠서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엄쌤의 문학 노트, 문학 종합편 기존 2019버전을 내리지 않고 그냥 둘 거예요. 그 버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엄쌤의 문학 노트 새로 나온 것과 9버전을 합해서 정말 말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에 나왔던 정말 많은 문학자분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봐야 그리고 시험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그래야 문학이 여러분들이 약점이 되지 않고 또 문학이 강점이 되면 독서나 화장문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절대로 놓지 마셔야 돼요. 엄쌤의 화법 장문 문법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이 하지 않고요. 진짜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 많은 개념들 중에 다 시험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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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서 시험문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화법 문제, 장문 문제, 문법 문제, 기출문제와 그리고 상한학교 문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같이 풀어보면서 요거 한 강좌로 화장문은 강의 듣는 건 끝낼 수 있게 그 이후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로 연습하면서 모르는 것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그라들 압축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독서노트와 그리고 어휘노트가 있는데요. 사실 독서부는 참 그래요. 독서법도 굉장히 많고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독서 지문을 내가 분석을 할 때 어디까지 분석을 해야 되느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 무조건 문제를 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었어. 그 문제를 풀었어. 답이 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깨닫기까지 해드리는 시간이 사실은 원래는 공부라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고 아, 지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아, 밥 먹을 때도 생각해보고 잠자기 전에도 생각해보고 치아 양치질 하다가도 생각해보고 아, 이거였구나. 이게 원래 맞는 공부법이에요. 근데 그건 대학가서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의 어떤 방법을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많이 걸려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독서노트에서 알려주는 독서방법은요. 문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읽어야 돼요. 얘들아, 안 읽으면 안 돼. 요즘같이 길이가 길고요. 그리고 정보의 양도 엄청 많은 걸 안 읽고 속도, 아, 무슨 얘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제일 큰 약점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선의 독서노트에서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주요 지문들 싹 다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왔으면 선생님 수업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그냥 슉슉슉슉 제가 푸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될까. 그런데 돌이켜갈 수 없잖아요. 제일 싫은 답이 뭔지 알아요. 독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거기에 답으로 나오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야 했어. 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저요. 앞으로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뭐야 이게. 아, 넌 이미 틀렸어. 이것도 이게 뭐예요. 실질적인 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쌤의 독서노트에서는 문제풀이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문하고 처음 보는 지문이든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지문이라 하든 내용 나와 있는 게 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이 분명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6문제, 5문제, 4문제 나오는 독서부터 총 독서에서의 총 15문제를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연습할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건 채화예요. 수업 듣고 인강 듣고 우와 저렇게 푸는 거구나. 이야 진짜 멋지다. 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이 부분에서 항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왔든 뭘 했든지 간에 아니면 선생님이랑 계속 커리를 다 쭉 타고 가든지 간에 아, 이렇게 문제 풀어가는 거였구나. 저렇게 푸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연습할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연습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에 선생님이 지문 읽는 법이랑 그리고 연습을 읽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법들 싹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뒤부터는 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지문들이 풀리고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걸 쭉 계속 연습해 나가는 게 엄쌤의 독서노트예요. 알았죠? 멋진 스킬! 미안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지문들을 읽고 문제와 보기 선택지를 활용을 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연습하는 강의가 독서노트. 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엄쌤의 어휘노트는요. 이게 이제 기존에 선생님이 기필코 퀵 어휘 특강이라고 해서 강의가 있었어요. 뭐 특별히 그 부분을 해야 할 이유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어휘를 잘 모르더라고요. 한자 속어 나오는 거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기출문대 풀다 보면 가끔 속담 같은 거 나오거나 특히 고전 같은 경우에 한자성어, 고사성어 거기다가 속담 같은 거 많이 나오면 이게 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르지? 몰라요. 이거 어떡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이 어휘노트 같은 경우는 어휘가 특히 약해요. 왜 우리가 독서라든가 문학보다 보면 밑줄 들어가고 단어 바꾸는 거 나오죠. 그치? 단어 바꾸는 거. 뭐 현, 현, 구, 현 이런 거 단어 여러분들 모르거나 근원이라든가 아니면 원형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 원형을 써클이냐 아니면 내가 알아야 되는 기본을 말하는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전에는 한자가 같이 변기되어 나오면 애들이 한자를 했기 때문에 한자를 보고 뜻을 유추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자능력시험을 봐도 뜻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쌤의 어휘노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 부분이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과거에 쓱 빠지니까 시험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일상생활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놓고 있다가 시험 문제로 턱 하고 나와버리니까 안 낸다고 평가원에서 안 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 말은 평가원은 못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문제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앞에 있던 것들을 다 해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진짜 어떡하지? 한 문제 틀리면 내가 등급이 나가는데 이거 나 어휘만 많이 틀렸는데 어떡하지? 고전 나오는 거 어휘 다 왜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강의가 될 거라며 선생님 담당자가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니 엄쌤의 어휘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사실 3점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어휘문제가 2점 정도 있죠. 그 2점 근데 그 2점이 또 쌓이면 등급도 할 때 딱 걸렸는데 그 2점 하나를 내가 맞으면 그러면 내가 등급을 올릴 수 있다. 꼭 필요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시 충분히 놓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출문제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니까 이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농축 EBS 수능특강편, 수능완성편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온리 메가스터디, 온리 엄성격 고농축 EBS는요. 수능특강편, 수능완성편 이렇게 두 개의 시리즈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일단 EBS 교재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교재를 받고서 그리고 내용 지문 싹 분석하고 그리고 나와있는 거 연결되는 것까지 다 그리고 기출문제 정리까지 싹 다 끝낸 상태에서 강의 촬영 들어가고 그리고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교재에는 다 엄쌤의 정리노트, 손글씨노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 손글씨노트가 들어가는 이유는 분석서 여러분들을 보고서 와 글씨가 너무 많아 이게 무슨 종교 경전도 아니고 왜 이렇게 글씨가 많아 다 중요해 이러죠. 그렇죠. 줄거리 나와있는 것들 인터넷 같은 거에 쫙 다 뜨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 줄거리가 부정확한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EBS가 그 줄거리를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시험 준비할 때 힘들거든. EBS 같은 경우는요. 반영 비율을 여러분들이 체감으로 느끼냐 못 느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70%까지는 낸다고 항상 평가원이 말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내신용으로 이거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EBS의 출제의 기준 EBS를 시험 문제에 내는 평가원의 기준은 이걸 봤냐? 이 소설 전체를 당연히 봤겠지. 그러면 이 부분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공부했겠지. 그럼 시험 문제는 다른 데서 낸다. 이거예요. 수능 기출 문제에 관촌수필이라는 작품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제목은 관촌수필이에요. 하지만 수필이 아니고요. 소설이에요. 수필 형식을 띄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의해서 진행되는 때로는 관찰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수필입니다. 그 수필이 아니라 소설이에요. 근데 제목이 관촌수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우와 이거 수필인가? 그러는 거야. 제목이 관촌수필이야. 근데 그 속에 8편의 연작이 들어있어. 그 연작들이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제목은 관촌수필이야. 근데 EBS에 수록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 어? 이거 뭐지? 뭐야? 제목만 똑같잖아. 원래 공부할 때 관촌수필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궁이라든가 유능길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 같은 이런 연작되어 있는 어머 원미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연작 소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설가들이 돈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다른 나라 작가들처럼 난 한 2년 동안 지필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딱 집과에 있다가 탁 나와서 베트셀러 와 돈 빵서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작가들이 전부 다 쪼개서 소설을 내요. 그래서 우리는 장편이나 대하 소설보다는 단편 소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무 그냥 현실적인 이유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한 편 나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활을 하고 그걸로 인사를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 편이 또 나오고 그걸로 생활을 하다가 또 그 다음 편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한 편만 띡 알고 있으니까 다른 편들을 모르는 거죠.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EBS에서 골라서 낼 때는요. 그 부분 하나가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연결되는 것들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계해서 다른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시도 마찬가지야. 고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홍계월전이 있다. 그러면 이만큼만 EBS에서 주죠. 시험은 나머지 부분에서 나와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정리를 하자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 어느 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소설의 줄거리 시에서의 우리가 알아야 될 화자의 상태까지 배경 같이 해서 알려줄 거예요. EBS는 이걸로 그냥 끝내시면 돼요. 더 필요 없어요. 그냥 고농축 EBS 수능 특강편 고농축 EBS 수능완성편 이 두 편이면 EBS는 연계까지 싹 다 끝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만약에 비연기와 연관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문학노트 그리고 여기 나오는 EBS까지라면 문학은 또 공부하라 하셔도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들어갈까요? 선생님 개념도 익혔고 작품도 익혔어요. 근데 문제의 적용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엄습의 문학노트 문제풀이 편을 여기다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됐던 것들 EBS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문제풀이 방법까지 해서 아는 내용은 나는 많지만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안 까먹는데 여러분들은 다 까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 배운 내용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사 안 배운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선택지, 보기,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실질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최대한으로 빠르게 풀어서 다른 분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걸기 위해 문학은 반드시 다 맞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엄습의 문학노트 문제풀이 편이 들어갈 거예요. 쭉 시기별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하고의 마지막 강의는 최종 점검 371 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최종 마무리 정리할 때 학생들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최종 점검 371이라고 했는데요. 최종 점검은 설명 안 하나도 되겠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여태껏 우리가 공부해 왔던 거 다 공부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쳐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 여기 앞에가 큰 구멍의 구물이었다, 그물이었다 그러면 예전의 구물코가 점점점점점점 작아지면서 마지막에는 진짜 여러분들의 약점만 되는 것만 남아야 돼요. 그러면 나와 있는 건 최종 점검 371 곰 프로젝트에서는 최종 점검을 할 거야. 모든 분야를. 그리고 372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당구신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곰이 1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옥녀가 되었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곰은 10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37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쑥과 마늘을 먹고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참고 지냈더니 여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러거든요. 100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37일은 얼마냐? 37, 21, 21일이었어요. 그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곰이 견뎌냈기 때문에 곰이 사람이 됐죠. 곰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사람인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37, 21 원래는 30분짜리 30분짜리를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루 3강씩 일주일씩 들으면 그러면 21강이면 모든 게 정리가 끝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37, 21 곰 프로젝트 곰이 사람 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수능 총정리가 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최종여검 37, 21 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이제 진짜 파이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의 모든 커리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 강좌 하나만 남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걸로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무비고거 더 비기닝부터 시작해서 엄세 문학노트 그 다음에 화장문 노트 독소노트 어휘노트 그리고 고농축 EBS 문학노트 마지막 이제 최종정험 37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1년 정도의 커리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 커리를 안 들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커리를 듣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 커리를 따라가든 질문은 선생님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 게시판 다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께 아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정보 듣고서 우와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거 알아요. 내가 그냥 편한 것만 들어요. 아닌데요. 저 원래 공부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거든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100명의 수험생이 있으면 100명의 수험생이 다 열심히 할게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아우 쌤 저 여기까지 왔어요. 칭찬해 주세요. 진짜예요. 라고 말하는 학생은 손에 꼽아. 그게 100명 단위를 삼아서 그렇지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수험생수로 들어가잖아요. 너무 마음 아픈데 그 마지막 라인으로 넘어설 수 있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정보 쓸데없는 인터넷에서 정보 찾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강의 내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한테 나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셔서 거기서 정확한 답을 얻고 헤매지 않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복습은 꼭 하셔야 되고요. 반복하셔야 돼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휘발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은 내용을 바로 복습하시고 그리고 이해한다는 건 그때그때 질문하는 것부터가 질문 게시판 각 선생님들의 질문 게시판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채워나가세요. 그거부터가 공부의 시작이고 그 질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선생님의 커리큘럼 소개가 끝났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선생님 이건 어떤 건가요? 본인이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 받으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잘 된다 못 된다 나만 믿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건 여러분들 스스로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지금부터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 소개 선생님 커리큘럼 소개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서 선생님이 직접 답변 달아주니까 질문 게시판으로 와서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각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만나보도록 합니다. 저희가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